관심 기업 함께 공개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전략에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태근 이사는 경창 산업이네요 네 저는 일단은 좀 개별 종목을 준비했어요 결국 샤오미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오미가 2021년도 3월달에 이제 전기차 모델을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횟수로 4년 만에 스피드 울트라 울트라 세븐이라는 그리고 중국 명 수치라는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과 프로 요 모델이 이제 테슬라 모델 3였던 경쟁 모델로 좀 지목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비아디언지 니오 샤오펑 리샹 하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전기차까지 전기차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발디딜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부 사양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1년 2년이면은 중국이 지금 속도로 보겠다라면은 충분히 따라잡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한건 fsd겠죠 이것까지 따라잡게 된다면은 테슬라는 이제 중국 업체들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지금 700, 600km, 700km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샤오미는 공식적으로 지금 700km를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또 lf 배터리에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CATL이 차세대 lf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700km, 900km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샤오미의 전기차가 lf 배터리고 700km 주행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아마 삼원계 배터리가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샤오미가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거와 플러스 해가지고 lf 배터리가 과연 정말 700km 강하냐 아마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지금 5만 대 팔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샤오미 공식적으로는 지금 8만 8천 대 정도? 한 9만 대 정도가 사전 이야기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 그리고 오늘 경창산업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부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창산업 같은, 아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베이징 자동차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창산업은 자외산 KCW가 이 베이징 자동차 쪽으로 베이징 자동차그룹 쪽으로 레버버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샤오미 관련주로서 현재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전략은 2750원에서 2850원 정도 잡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크게 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5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창산업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정말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반밤에도 보니까요 샤오미도 그렇고 니오가 인도량이 1분기 높았고 비아디도 신재생차가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사실 테슬라도 곧 발표를 하는데 기대치가 없습니다 테슬라 발을 조금 정리하고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동차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하는 구간입니까? 일단은 중국 쪽 자동차를 매수를 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기획이 없을 것 같은데 도는 도리어 이게 이제 전기차하고 2차전지 악재가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경쟁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게 2차전지 그리고 양극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쪽을 빼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입니다 중국 전기차를 포함시켜서 올해 16%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33% 대비해서는 올해 역성장이고 그리고 중국 쪽 전기차 판매량을 제한시켜 보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또 역성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대안으로서 중국에 샤오미를 매수한다든지 니온을 매수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해주시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매수가 가능하다면 대안으로서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봐주고 그 이전에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악재가 될 만한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개별 이슈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을 전략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경민 팀장은 어디 쪽의 기회를 보셨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기업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소비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두 분이 좀 놀라시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소식은 기대된 하지만 크게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던 게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 주식이 저렇게 가 있는다고 저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거의 모든 소위 리오프닝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화자공품 몇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 그런 차트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좀 피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겨우 지금 반도체 정도가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주말에 삼성의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 저는 뭐 조금 시장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대안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제 이제 그런 낌새를 조금 제가 좀 눈치를 좀 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국 내방객에 대한 그런 예약률 그리고 가능성에 그런 반응하는 흐름이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요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트립닷컴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여행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FNF가 지금 2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유가 중국 시장의 이제 어쨌든 역성장이죠 구매력이 좀 중시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패션 업종이라고 하지만 연간 영업이 5천억짜리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주도주는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큰 돈 벌자라는 게 아니라 대안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좀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는 조정기에 그런 종목을 찾다 보니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재 밸류가 가장 만만한 FNF를 좀 찾게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긴 측면보다는 좀 짧게 보고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한 9만 원, 10만 원 좀 짧게 잡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중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RBK 투자 정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